2019년 7월 말, 작은 마당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. 그 마당에 잡초가 아주 많고 고양이들이 많이 살았습니다. 그 중 가장 작고 귀여운 고양이가 책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 중 가장 작고 털이 빛나는 고양이 책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오 나 야옹아, 바른 거 같니? 다친 날 없니? 잠을 들겠니? 이 중겨운 날, 집을 나갔니? 오 나 야옹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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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2018년 12월 1일, 양옹아에 집을 나갔습니다. 그 해 겨울은 유독 다른 애보다 몹시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. 저는 야옹이를 찾아 상수동에서 갑정동, 강웅천, 배둥이와 망원동, 성교동 등등을 찾아다녔습니다. 저는 야옹이를 찾아 동네 구석구석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오 나야 옹아 밥은 먹었니 잠은 잘 잤니 단신된 언니 이 추운 겨울날 집을 나갔니 오 나야 옹아 음 음 음 음 야옹이는 집을 나간지 며칠 뒤에 다시 집에서 나왔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도 털이 윤기덕도 반짝였습니다. 저는 돌아온 야옹이를 보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었습니다. 오 나야 옹아 밥은 먹었니 바침대는 없니 잠은 잘 잤니 이 추운 겨울날 집을 나갔니 오 나야 옹아 아멘 아멘